ㄷㄷ 어! 너! 계산하고 한건데 딱 계산한건데 어이씨 아 애매 아냐 이거를 이게 낫겠네 으음 집 한칸 아냐 뭘 쓸지 모르니까 내비둬 집이 중요한게 아니야 지금 황모질나네요 사람 집이 필요하죠 음 아 흠 좋아좋아 많이 키웠어 벌써 588 흠 흠 흠 대통령이 여기 퀘스트를 따로 주진 않는구나 신분이 새로 나왔습니다 우리의 패드론을 죽는 건 정말 흥미로워 만약에 무슨 일을 할 수 있는지 정말 생각해보세요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지 음 음 음 음 음 음 마이너스 5 폭동 확률 마이너스 5 행복도 플라스 5 현집 아 영향력이 이때 쓰는구나 근데 지금 나한테 다 좋은 기사라 어 굳이 바꿀 필요가 없어요 근데 빨루온이 부터 나한테 다 좋은 기사라 나한테 다 좋은 기사라 저녁에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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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료들이랑 힘겨루기를 하게 되었어요 흠 흠 흠 흠 흠 주민들에게 벽돌 대고 벽돌 어디다 줘요 어 벽돌 어디다 줘요 어 불렴 소방서 소방서 아 그리고 비오는데 비오는데 비오잖아 점터 지금 두개 캐죠 어 그러면 점터는 충분히 쌓이고 있고 농가 좋군 흠 농가는 계속 절야 흠 흠 흠 복 흠 흠 흠 흠 흠 잘졌어 아아 홈 잠 복 다 닷 닷은 아직 짓지 말고 소형 항구 범선을 지금 만들 필요가 있나 어디 없을 것 같고 소세지 만들고 있고 무형연합 이건 아이템이 있어야 되고 빵 끝났고 어차피 이거 만들어봐야 아이템이 있어야 돼 주로 공장 근처 이런데다 짐 대박인데 여기 짐 다 들어가 여기네 딱 이 자리네 유적 4개하고 점토광산 딱 들어가 아이템이 이미 있다고? 사용 가능한 아이템 없어 그냥 만들어 놓는거지 나중에 아이템이 생길 걸 대비를 해서 우와 얘들 발전 속도 봐 아 진짜 내가 엄청 빠른거야 내가 엄청 빠른거야 사나운 백조 해적? 이게 네베지 다시 이거 근데 AI는 확실히 그 짓는게 좀 크게 짓네 그치 근데 길이 이게 뭐야 이거 아아 이게 차선이 이게 이제 이게 생각이 있네 내가 조경도 막 생각하고 쟤 철소가 벌써 있어? 와 세상에 나도 철 간다 내가 철 갈거야 나도 철 갈거야 아 여기다가 제재소 하나 더 추가하고 아 창고가 근데 애매한게 이렇게 하면 되지 이렇게 해가지고 창고를 여기다 두는거야 그러면은 하나만 건설해도 돼 이렇게 해주면 여기여기 두개 같이 쓰겠지 해양건축가 희귀 어? 해양건축가 희귀 항만관리소장실에 매치? 쟤 뭐지? 항만관리소가 어디 아 이거구나 아 이거구나 이렇게 하면 항구에다가 항구가 저걸 할 수 있는거네 아 오케오케 알겠어 쑥가마는 뭐야 쑥가마가 있어야 쑥가마가 있어야 그래야 잠깐만 그래야 철을 철광산에서 철 뽑고 태워서 철을 뽑고 강철을 아 기가 막힙니다. 딱 맞습니다. 기가 막히게 딱 맞아요. 자루 쟁거 처럼. 저율 아까 나쁘지 않던데? 저율 나쁘지 않던데? 저율이 저율이 나섰는데? 저율이 저율이 나섰는데? 제가 좀 더 중앙에만 기가 막힌 부터 요기 제재소를 하나 여기다 갖다가 또 추가를 해야겠네요 창고가 너무 먼가? 여기서 캐서 이리로 갖다주면 갑자기 노동자가 왜 이렇게 많이 늘음? 와 제철소가 장난 아니구나 어마어마하게 필요하구나 여름에 한참을 모두 쓰야 돼요 나한테 말자 도대체 물론 우리는 이것을 번호하는 것이지만 이준 이게 10뷰로 차야 이게 올라가거든요 이쪽에는 뭐 광산 없지 여기다 뭘 만들지? 아 일 손이 없어 플러스 50 업그레이드 할만한 주택이 왜 이렇게 떠야되는데 안 뜨네 업그레이드 주택이 아 근데 아까도 한 1000명 정도 아니었어요? 1000명? 그 튜토리얼 일장 깰 때 1000 왔다갔다 했던 것 같은데 그 튜토리얼 일장 깰 때 업그레이드 안 떠 옷감이 부족해서 그런가? 옷감이 부족해서 그런가? 재분소 재빵소 이건 노동자 부족이고 다 9명에서 앉는 애 아이씨 건설지역 막힌 모양 옷? 옷을 어서 생산하더라 아 아 나 옷 생산하는거 없었던 것 같은데? 아니 하나 있을텐데 아 없었던 것 같다 옷 생산이 아 여기 하나 있는데 아니 아니 이거 아니고 편물공장 이거잖아 하나는 부족한건가? 그러면 여기다 양농장을 몇개 더 가야되나? 하나 설마 여기 길 안만들어지면 나 큰일났는데? 와 다행이다 큰일날뻔했다 번거벨 문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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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여행 문쭈 옷이 얼마나 부족하길래 옷이 빵이네 계속 나오는 대로 다 팔리나봐요 옷이 아 이거를 여기로 이걸로 바꾸고 싶은데 바꾸고 싶은데 어 이게 날 것 같아 야 바로 생산해서 왜 이렇게 가는 거야 효율 안 좋네 여기서 이렇게 바로 가면 안 돼? 양보는 꽤 쌓였었네 괜히 이건 나중에 포기해도 되지 뭐 빨리빨리 오시어 빨리 공급금지 안 돼 조금만 기다리면 이제 옷 만들어 낼 거예요 기다리세요 지금 만들고 있어요 제품 저장공간 부족 아 75 이렇게 75 되면은 수출로 바꿔야 되나요? 창고 업그레이드 여기 와 이게 있네 이렇게 하면은 몇 개까지 올라가지? 기축군이 오시고 항구 창고를 아 항구 창고 얘는 업그레이더 하면 뭐가 좋은 거야 아 알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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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벽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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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질라니까 공반량 증가 어쨌든 그거 했더니 사실 쌓이고 있네 와 근데 점토를 지금 아 노동자가 부족해서 야 이거 업그레이드 왜 안되냐 아직도 옷이 부족하냐 세상에 옷공장 두 개로 감당이 안되나봐 옷공장 하나 더 만들어야겠는데 어디가 좋을까 어차피 창고에서 만드는 거니까 아무데나 있어도 상관없을 것 같긴 한데 창고 제일 가까운 곳 창고 제일 가까운 곳 여기서 이렇게? 아니면 이 창고? 여기서 이렇게? 아니면 이 창고? 여기서 바로 갖고 오겠지? 바로 앞이잖아 이 창고 어 드디어 떴다 잠깐만 이거 업그레이드 해야되는데 150까지 오케이 설명중 일단 집을 추가해주고 슈퍼 뚜껑 뚜껑 erk 짚 bo deci 범 싹 뭐 했 스택 엶 아~~ 여긴 아깝네 어쩔수없다 공원 공환도 해줘야되요 공험도 해줘야되요 미관을 좋게 하기 에서 아니 적자 나을거에요 왜냐면 아CIKG 30원씩 벌고있는건가? 경상수지가 많이 찢었더니 떨어졌어 인구수 엄청 늘어나네 진짜 개철석 한번 실수로 갔다가 아 개고생하고 있네 어쨌든 아까 그 일장보다는 더 발전한거야 지금 이게 공해봐 이거 아우 공해 대박 농자 좀만 기다려 거의 다 됐어 늘어날거야 여기 4명씩이니까 지금 집을 굳이 더 늘릴 필요는 없어요 마을 이름을 바꿔주세요 어떻게 바꿔요? 섬에 지분? 지분을 지분도 있어? 지분도? 지분 매각하면 5,000원이야? 졸라 웃긴다 이거 지분도 어차피 이거는 오픈메탄데 급전 땡길때 저거 지분팔아서 챙겨올 수 있네 어 좋아 이제 균형을 맞추듯 균형이 딱 맞는다 아 됐다 이거 막지만 안되고 이렇게 플러스일때 조금 돈을 벌어놓고 이게 코인을 어느정도 유지한 상태에서 막지만 안될 것 같아요 계속 이거 경상수지가 계속 마이너스면 돈은 계속 빠지는 상태라 어쨌든 계속 마이너스 날텐데 나중에는 이제 감당이 안되겠지 이렇게 플러스일때 좀 벌어놓고 매우 빠름 해가지고 비누 만들어달래 남자가 비누를 비누가 돼지네 축산 가공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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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씨 여기서 바로 가져오겠지 창고에서 비누 공장이... 아씨... 갓! 애매하네... 비누 공장... 집을 철거해야 겠는데? 아씨... 어, 이거를... 옮겨야 겠어요. 옮기면... 어차피 공유하니까... 수지... 굿... 돼지를 도축하는건가? 설마? 돼지를 도축해서 기름을 넣는건가? 그러면 돼지 농장이 또 필요하잖아? 거기서 간내는 거다... 아, 이렇게 하면 안 나와. 아, 씨. 애매하네. 돼지 농장들 따로 하나 빼야 되네. 이러면 또 창고를 쳐야 되니까 일단 이거 어디로 갈까? 돼지 농장은. 이쪽으로 아래 빼자 그냥. 두 개 정도는 필요할려나? 다섯 개. 다섯 개. 이 창고에서 쓸 수 있으면 좋긴 좋은데. 창고가 애매하네. 또 하나 있는 게 나쁘진 않을 듯. 다시 한 번 더 움직이군요. 두 개. 서명한 złoty. 두 개. 두 개. 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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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칸으로 안 돼, 이게 다섯 개가 다야 아, 이거 일단 이거 땡겨 와, 여기 두 줄이라니 팔차선 대로 만들게 생겼네 천천히 늘리면 돼 너무 급하게 생각하면 안 된다니까 이 게임은 지금 해보니까 그냥 모자라면 맞춰서 늘려주면 돼 어차피 돈은 쌓이잖아 뭐가 빨간불이 떠 야, 근데 철은 어디를 자꾸 소모하길래 농부 부족 이거 그냥 농부 부족이고 양어장이 부족하다고? 하나 더 만들어줘야 되나? 하나 더 만들어줘야 되나? 양어장을 연결하니까 이렇게 되는구나 범인의 창고 없음 아, 이럴 줄 알았어 내가 너 앞에 있는 신경을 믿고 무섭 시중으로 debt 오바마, 아 오바라와 관계가 서운해졌습니다 신문 풍복도 주목 안돼! 편집해! 수입 5% 행복도 5% 이거 클릭한거 아냐? 진엽형 공주가 다른 섬에 정착해도 될지 물어봅니다 안돼요! 내꺼야 여기다가 이렇게 그냥 언론조작인가? 언론조작이야? 여길 내 땅으로 해야되나? 여기다가 만약 만들려면 항구를 먼저 세워야되지 않을까? 멀티를 깔려면 일단 이리와봐 영향력 문장과 신문력과 플러스사 다시 원상복구 했구요 좋아요 인구수 이거 인구수 최대 몇가지가요? 만명은 뭐 기본일 것 같은데 트로피코도 5천까지 5천까지는 찍어봤는데 고기 아직도 부족해 그댄데 긴장해 마우마우마우님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도대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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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